2대2 남자 대결 올라와주세요. 석주일이 해보지도 않은 경기인데. 자 석주일이 올라오네요 결국. 석주일 손진영 이 조합도. 이야 거의 헤비급입니다. 망설여집니다. 지금 저 두 명 보고. 자 기섭가 레오인데요. 아 정말 연악해 보이네요. 만약에 이번 게임에서 지면 도시팀은 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. 석주일이 있습니다. 한 번도 경기를 안 해봤어요. 먼저 석주일을 공격하세요. 힘이란 무엇인가. 힘이란 무엇인가. 오케이 재밌어요. 준비 됐죠? 거의 헤비급대로 아이트급이에요. 준비. 시작. 시작. 자 먼저. 역시 석주일 쪽을 먼저. 석주일. 힘이란 무엇인가. 힘이란 무엇인가. 힘이란 무엇인가. 한번 느끼게 해줄게. 힘이란 무엇인가. 자 역시 석주일 쪽을 먼저 공격. 석주일. 석주일을 제거. 석주일 쪽을 먼저 공격. 석주일. 석주일을 제거. 손진영. 손진영. 손진영 위험해요. 석주일을 제거. 석주일을 제거하면서. 자 손진영의 위치 좋지 않아요. 자 거의 경기 끝나갑니다. 자 손진영. 석주일을 제거하면서 극점으로 한참 만에 아닙니다. 2대1. 석주일이 뭐예요? 저희 집에서 그냥 거리는 거리였습니다. 네 거리는 타는데. 시합 시작하기 전에 혜리가. 아저씨 제발 좀 젓이세요. 아저씨 제발 좀 젓이세요. 아저씨 제발 좀 젓이세요. 아저씨의 맛이 같구나. 아저씨의. 네. 네. 젓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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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 먼저. 자 역시 석주일 쪽을 먼저 공격. 석주일. 감사합니다. 허당 석주일이에요 허당 석주일. 허당 석주일.